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21시즌에서는 현재 잘 쓰이지 않는 방어구들의 개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블로그 게시물은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모든 경위 방어구는 특별한 문구가 없는 이상 기존 능력을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헌터 봉인된 아안카라 수나기는 근접 능력으로 적을 처치할 시 모든 무기의 탄창을 재장전하고 근접 공격으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5초 동안 이동 속도와 점프 높이가 증가합니다 아스리스의 포용은 경위 방어구의 추달린 칼 데미지 버프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힘 능력치 보너스를 갖습니다 맹약수호자는 활시위를 최대로 당긴 상태에서 데미지 보너스가 발생하고 활시위를 최대 당기는 상태를 유지하면 지속되고 몇 초 후에 사라집니다 뇌수의 보호구는 전기지팡이를 궁극기 중간에 취소하면 실명폭발을 일으키며 즉시 전기무기 데미지를 증가시킵니다 기존에 있었던 능력 중 하나인 전기지팡이로 방어 시 느리게 에너지 소모됨 효과는 사라집니다 빛나는 댄스 머신은 다중 회피 능력이 발동해 있는 동안 무기로 적을 처치하면 다중 회피의 지속시간이 연장되며 적에게 멀리 떨어져도 이 다중 회피 버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헌터 초월상인 함정 강탈을 사용한 이후에는 비활성화됩니다 코끼리는 공중 효율 패널티를 삭제하고 직업 전용 능력이 가득 차 있을 때만 속도와 슬라이딩 거리 및 점프력이 향상됩니다 바크리스의 가면은 발동 시 추가 전기무기 공격력이 PvE에서 25%까지 증가하고 PvP에서 6%까지 증가합니다 전기무기 소에도 괴조부품과 중척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탄입니다 점접촉 대포 버팀되는 추가 번개 타격이 적을 충격 상태로 만들고 PvE에서 번개당 피해가 50에서 200으로 상승됩니다 증폭 상태일 때 추가 번개 타격 범위 증가는 삭제되고 대신 피해가 50% 증가합니다 비상계획 없음은 완전한 재작업입니다 기존의 특성은 아예 파기되며 새로운 특성은 산탄총의 공중 효율과 재장전 속도에 대한 이점을 부여하고 공허보호막이 있는 경우에 산탄총이 추가 데미지를 주며 산탄총 결정탄은 공허보호막을 회복시킵니다 공허 하위 직업을 사용할 때 산탄총으로 빠른 처치를 하거나 강력한 적을 처치하면 공허보호막이 부여되고 체력 재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기회는 방패던지기 근접 능력이 적을 약화시키며 방패던지기 근접 능력으로 보호막 용사를 기저시키면 한계의 근접 능력을 회복합니다 요새는 검으로 총알을 정확한 타이밍이 막으면 생명력을 회복하는 능력이 생명력 회복에서 pve에서 50% pvp에서 10% 데미지 감소로 변경됩니다 방어를 그만하면 방어를 한 총알 수에 따라 지속시간이 결정되는 회복 이중첩의 효과가 지속됩니다 병검의 전사는 전기무기를 사용해 적을 빠르게 처치하면 4단계의 중첩 보너스를 제공하고 4단계 일때 pve에서 25% pvp에서 6% 데미지 보너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일때도 전기 속성 킬을 하면 지속시간은 계속 새로 고침되고 대혼란의 주먹을 종료할 때도 4중첩 보너스를 갖습니다 캠프리의 뿔은 맞은 대상을 소각시킵니다 불타는 걸음의 킬은 데미지 증가 효과가 4단계 중첩 보너스를 제공하고 4단계 일때 pve에서 25% pvp에서 6% 데미지 보너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일때도 태양 속성 킬을 하면 지속시간은 계속 새로 고침되고 얼어붙으면 즉시 4단계 데미지 증가 보너스를 얻습니다 사막행군병은 연쇄번개의 데미지 범위가 20m에서 12m로 하향 조정됐으며 pvp에서만 데미지가 85에서 50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로 어스름의 반경은 5초마다 데미지를 입히는 전기 충격파를 발산하며 이것은 pve에서 200의 데미지 pvp에서 70의 데미지를 가합니다 이 충격파 위에 죽은 적들은 폭발하여 100의 데미지를 주고 전기 하위 직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이 폭발이 주변의 적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자체로운 불꽃은 폭발 반경과 피해가 증가하며 이 폭발은 하위 직업에 따라 속성별 속성 효과를 입힙니다 전기는 실명, 태양은 소각, 시공은 감속, 초월은 단절, 공원은 약화 여명의 합창은 여명의 발사체의 데미지 피해 보너스를 증가시켰으며 소각 효과가 있는 적에게 추가 피해라는 조건은 삭제되어 암우 적에게는 발동합니다 피연금술은 균열에 서 있는 경우 사용하는 하위 직업과 똑같은 무기를 사용할 시 PVE에서는 17%, PVP에서는 4.5%의 데미지 향승 효과를 가집니다 아함카라의 발톱은 근접 능력으로 적을 처치 시 힘의 보조를 생성하고 헤비급 펀치, 방어구 개조 부품과 같이 사용할 경우 생성되는 힘의 보조의 위력이 증가하여 떨어집니다 전투와움의 외투는 궁극기가 완전 충전됐을 때 데미지 보너스를 제공하며 데미지가 20에서 25%로 증가했고 PVP에서는 15에서 6%로 감소했습니다 이 데미지 버프는 각 속성 무기 세도 개조 부품과 중첩되지는 않지만 강화 균열 및 유사한 피해 보너스와는 중첩됩니다 피해 보너스 지속시간이 PVP에서는 6초에서 10초로 PVP에서는 3초에서 5초로 증가했습니다 뱀의 용모는 근접 공격 거리 증가를 삭제합니다 프로매튼 박차는 모든 태양 무기로 적을 처치 시 균열 에너지가 회복되고 균열 안에 서 있는 동안 태양 처치 시 더 많은 균열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하위 직업이 가득 차 있을 때 처치한 대상 아래 균열을 깔고 싶다면 균열에 서 있는 상태에서 적을 처치해야 합니다 스타파이어 프로토클은 강화된 피해를 줄 때 회복되는 수류탄 에너지 회복량이 20에서 2.5%로 감소하고 강화된 무기로 결정타를 날리면 수류탄 에너지를 20% 회복합니다 몇 개의 방어구를 제외하면 모두 버프를 먹은 것이 되고 이것으로 여러가지 방어구를 사용할 만한 상태가 될 듯 보입니다 아직까지 애매한 것이 보이긴 하지만 계속 수정해주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 손해봐도 번역의 자리에 완전히iac Ran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